압도적 뉴스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류종훈 기자가 드디어 복귀했습니다 복귀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이런데 또 뭐 없어졌었나? 나 기억 안나는데 이러면 되게 서운하셔 너무 섭섭한데 그러면? 되게 서운하죠 그래도 4시 반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함께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럼요 그럼요 기다렸었던 분들이 제발 있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한 번씩 얘기했어요 류종훈 기자 어디 갔다고 어디 갈게요 목요일에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돌아왔고요 오늘부터는 또 류종훈 기자 그리고 저랑 함께 뉴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가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근데 그 앞서서 우리 저기 앞서서 코너에서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겹치는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뉴스이다 보니까 분석보다는 팩트 전달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헤드라인은 가장 큰 관심사가 HBM3E가 엔비디아를 언제쯤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헤드라인으로 정하긴 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 안에 컨퍼런스 콜 내용 중에서 HBM3E의 퀄테스트가 중요 단계를 지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헤드라인으로 잡아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세부 실적을 한번 보면 화면으로 준비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매출은 총액이 지금 79조원이죠 79조원 79조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조 1800억 원 이거는 이미 우리가 잠정 실적 때도 봤었던 거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지 보면 이걸 봐야 되는 거죠 DX 부분이 얼마나 벌었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DS 부문이죠 DS 부문 DS 부문이 이제 반도체인데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그래도 한 6조 정도 벌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자마자는 좀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잠정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이 추정치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조 정도 벌었을 거다라는 것까지 추정치가 내려갔었는데 실제로 세부 실적을 뜯어놓고 보니까 이 DS 부문이 4조도 못 벌었다 3조 8600억 원을 벌었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이렇게 숫자만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먹여 살리는 게 메모리인데 이 메모리가 이렇게 안 좋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오늘 이 세부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는 주가가 또 반등하기도 했단 말이죠 좀 올랐죠 이거를 약간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그럴만한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냐면 일단 삼성전자에서 DS 부문에서는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다고 밝혔는데 일회성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여기 임직원 인센티브 충당금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외한 것이 일단 4조 원 밑으로 내린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이 DS 부문에는 사실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 시스템 LSI도 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랑 파운드리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의 적자가 1조 원대 중후반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 그 보면은 이제 임직원들 인센티브 충당금이랑 그 다음에 그 파운드리랑 시스템 사업부 적자랑 이거 빼고선 지금 4조 원대라 4조 원 조금 못하는 거면 그럼 이거 포함하면 대략 메모리만 판 거 그러니까 메모리만 팔아서 돈 번 거는 한 7조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당금이랑 시스템 사업부랑 파운드리 적자를 빼면은 야 그러면 이 메모리는 한 7조 원 정도 팔았다면 메모리는 그래도 좀 선방한 것 같은데 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의 평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컨퍼런스 콜의 발언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에서 주요 고객사의 퀄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밝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요 고객사는 당연히 엔비디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무슨 말을 했냐면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이 전체 HBM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70% 이상 성장했는데 HBM 3E 매출 비중이 3분기에 10% 초중반으로 증가했고 4분기에는 이게 비중이 5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HBM 3E가 갑자기 4분기에 급격하게 매출 비중이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주요 고객사에게 납품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아 그러면 HBM 3E는 4분기 중에는 납품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해석까지도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 되네 안되네 말이 상당히 많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만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또 한 가지 불만은 뭐였었냐면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맨을 왜 말을 안 하냐 왜 말을 안 하고 그게 다 이제 보도를 통해서 단독으로 뭐 됐네 안됐네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삼성전자는 이런 방법 하나도 없으니까 주주들이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라는 불만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HBM에 대한 로드맵이 일정 부분 좀 제공이 된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사실 5세대 HBM뿐만 아니라 6세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6세대인 HBM4도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계획대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얼추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저는 좀 특이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 HBM 시장이 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더 이제 열리면 열릴수록 과거에 D램은 만들어놓고 사가세요 라고 하는 약간 커머디티 성격이 있었다면 그 D램을 이렇게 쌓아 올린 HBM이지만 HBM은 사가세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 GPU에다 HBM 맞춰서 딱 했는데 성능이 안 나오냐 다시 한번 맞춰봐 해서 다시 맞춰서 또 이렇게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성능이 나오는구나 즉 다시 말하자면 맞춤형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맞춤형을 할 때 파운드리를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커스텀 HBM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스 다이 제조와 관련된 파운드리 파트너 선정은 고객 요구를 우선으로 내외부 관계없이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파운드리도 쓰겠습니다 우리 파운드리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맞춤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MD가 우리의 GPU에다가 삼성전자의 HBM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의 통신 네트워크를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야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옛날에는 그랬었죠 삼성전자가 아니 우리 거 쓰는데 파운드로 우리 쪽에다가 해야 되지 않겠어 약간 그 마인드가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바뀐 거라고 저는 보였거든요 AMD가 브로드컴과 함께 우리 GPU에다가 HBM 같이 올려놓을게요 하는데 AMD가 우린 TSMC 쓸 건데요? 아 그럼 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약간 바뀐 것 같은 뉘앙스도 차이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눈에 띄었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 메모리만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스마트폰 부분은 어땠는지 디스플레이는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만 정리해드리면 스마트폰은 지금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신제품 출시 덕분에 전 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했고 그리고 플래그십 제품 중심을 판매로 매출이 확대돼서 두 자릿수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확보했다 일단 스마트폰은 이 정도 성장했고요 디스플레이도 지금 디스플레이도 대형 TV 등 전략 제품 판매에 주력하는 한편 서비스 사업 매출을 확대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가 R&D는 3분기 연구개발비는 분기 최대치인 8조 8,7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R&D 열심히 할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R&D 열심히 할게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가 그동안 주주들이 좀 답답해 했었던 주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이번 발표에서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지를 이제 실제로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까지 실적 발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삼성이 사실은 지금까지 말을 안 했던 것도 되게 좀 문제였고 맞아요 사실상 이제 HBM 쪽에서는 좀 큰 매출 눈에 손에 잡히는 그런 매출이 없어서 조금은 다들 좀 불안해 했던 건데 이번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보면 어쨌든 4분기는 사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출 목표를 50%까지 매출 비중을 50%까지 올린다는 그런 목표를 말한 걸 보면 어느 정도는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제 우리의 불안 요소가 사라지면 그렇죠 감정전자에 대한 좀 앞으로의 기대감은 다시 조금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사실 보입니다 물론 체질이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겠습니까 그렇죠 않겠습니다만 일단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들의 어떤 스탠스 자체가 바뀌었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시발점을 찾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늘 주가도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나중에 다시 좀 반등해서 올라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뭐 채팅창에서도 오늘 수소차 보고 왔냐라고 많이 말씀 주셨는데 네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아침 방송하고 또 일상 가서 보고 왔는데 오늘 이제 많이들 기다리셨던 게 수소전기차 넥소의 후속 모델이 언제 나올 거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넥소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소전기차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현대차가 사실 2018년도 CES에서 이거를 처음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벌써 이제 6년이 지난 차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7년 앞으로 이제 나올 6년 7년 차이에 신차가 한 번은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왔기 때문에 못 나왔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현대자동차 내부에 이제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약간 난항이 있다 보니까 늦어진 건데 어쨌든 이제 올해 초 CES에서 정의선 회장이 내년에는 우리가 2세대 넥소를 좀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컨셉트를 한대차가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컨셉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냥 온라인으로도 요즘 많이 공개를 하거든요 오늘은 근데 좀 이례적으로 기자들도 내신 외신 다 불렀어요 기자들만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지금 몰린 상태에서 오늘 기자관대임을 진행을 했고 네 보여준 차가 이 차입니다 좀 사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름은 이니시움입니다 이니시움? 네 이니시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차 명이라기보다는 컨셉트의 명이고 네 이게 지금 이니시움의 뜻이 라틴어로 시작, 출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가 사실 출발은 넥소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차량이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장지훈 사장도 있고 이제 김창한 전무도 있고 대부분 요즘 굉장히 현대차의 주요 보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나와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량 디자인 자체만 봤을 때는 이게 뭐 차의 자체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재작년에 선보여줬던 이제 앰비전 74라고 하는 그런 컨셉트카가 있습니다 네 그 차량은 이제 수소와 전기 하이브리드 그 레이싱카 같은 슈퍼카 같은 차량이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갔고요 특히 헤드램프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고 또 이제 현대차가 수소전기 브랜드죠 브랜드 H2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지금 중간에 닷닷닷닷 이렇게 지금 점점점점점 4개가 있잖아요 이거요 네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모스부호로 H입니다 아 이게요? 네 따따따따 하면 H이요? 네 그걸 이제 형상화시킨 게 지금 이제 저기 그릴에 있는 건데 H라고 하는 게 담고 있는 의미가 현대차의 H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H2라고 하는 현대차의 수소 브랜드의 또 H도 있습니다 차량 자체는 이제 뭐 보시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8년, 7년, 6년 전 죄송합니다 6년 전에 이제 CES 때 모습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정희선 회장이 직접 수소전기차 양산형 대량 양산형 최초 모델을 공개했던 자리인데 이 모습이랑 제게 좀 저는 오버랩이 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차의 디자인은 SUV에요 우리가 친환경 차라고 한다면은 도심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굉장히 오프로드 차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뒷모습을 보면은 뭐 혹자들은 이제 기아의 EV6를 좀 많이 닮았다 뭐 아이오닉5의 그런 요소도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컨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컨셉카와 양산차의 차이가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습으로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오늘 제가 여기 가서 좀 보였던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현대차가 오늘 이제 27년 동안에 수소전기차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어 왔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1998년도 때 당시 1세대 투싼 모델을 기반으로 했던 머큐리라고 하는 모델 이게 이제 당시에 처음으로 보여줬던 수소전기차입니다 네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UTC라고 하는 회사랑 같이 만들었었고요 두 번째 이제 2004년도에 만들었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세대 산타페 기반으로 했던 그런 이제 수소전기차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투싼 IX 기반으로 했던 최초의 양산형 수소전기차 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보여줬던 게 이제 넥소인데 내년 상반기 때 이제 2세대 넥소가 나올 예정입니다 차명은 넥소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제 주행관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이니시움하고 넥소 그러니까 넥소는 다른 차입니까? 넥소는 현재 넥소고 2세대 넥소가 나오는 차의 컨셉트는 이니시움입니다 다들 오늘 그걸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그러면 2세대 넥소는 이름이 이니시움으로 바뀌는 건가요? 장지원 사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넥소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미 글로벌리 많이 정착을 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계속 늦어졌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스택과 파워팩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많이 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연료전지차는 수명이 정해져 있다 수명이 한 이제 15만 정도밖에 못 탄다 많이 타더라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현대차에서 보증을 해주는 기간이 수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그걸 늘리기 위해서 지금 3세대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금 개발이 원래 계획대로였다면은 작년 말 혹은 올해 초에 완료가 됐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소전기차 2세대 모델이 올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많이 늦어진 상황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이 부분 전담을 하고 있는 총괄을 하고 있는 김창환 전무께 이제 좀 질문을 드려봤더니 난항을 겪고 있는 거는 뭐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기는 한데 현재 그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내구성을 높인다든지 출력을 높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하나로 만드는 게 좀 힘들지 기술이 하나하나는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내년 혹은 후년 정도까지는 만드는 걸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늦어도 2030년 이전에는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근데 이제 그 수소연료전지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그림을 봤고요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왜 늦었는지를 봤는데 실제 이제 만약에 내년에 나오게 되면 그걸 탈 분들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현대차가 인프라를 혼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인프라와 관련된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에서 내년에 아마 올해보다 두 배 정도 더 늘리는 걸로 알고 있고 현대차도 사실은 자체적인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수소 충전소죠 그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자체적인 인프라도 좀 많이 늘릴 건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 밝혀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가 H2라고 하는 브랜드를 사실 만들었던 거는 수소전기차만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수소사회 혹은 이제 수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은 조금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차가 기존에 이제 스택을 만들고 파워팩을 만들던 회사에서 넘어서 이제는 수소를 생산하는 것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계획도 아마 내년 이 넥소 출시 행사 때는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팔리느냐 수소전기차 요즘 잘 안 팔리거든요 사실은 한번 제가 이제 S&E 리서치 쪽에 그 판매 실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좀 띄워주시면은 올해 상반기 기준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현대차의 이제 수소전기차가 3,198대 이렇게 해서 전년 아 죄송합니다 1,836대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32.6% 감소했습니다 도요타는 이제 1,284대로 여기도 44.9% 감소한 상황이고요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밑에 제일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엘렉트릭 비히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3분기까지 누적 미국 내 판매량입니다 미국 내 3분기 누적 판매량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318대 대 103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많이 줄었어요 88.5%, 29% 이렇게 줄긴 했는데 미국 내에서 지금 판매 실적은 미라이가 넥소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도 사실 미국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세대 넥소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당연히 1등인데 지금 이제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 얼만큼 팔리는지가 지금 관건인데 미국 내에서는 요즘 SUV가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미라에는 세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대 넥소가 나오면 다시 한번 뒤집히면서 압도적인 1등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게 현대차의 계획이자 목표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우리가 앞으로 수소사회로 가긴 갈 건데 언제 갈지 모르다 보니까 섣불리 이제 뭐 인프라를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야 그러면 넥소 내년에 나오니까 지금부터 투자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얼마 팔릴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 수소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작업에서 차로도 안 내놓을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밀고 있는 거니까요 잘 팔리려면 제일 중요한 건 수소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수소 가격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수소가 많이 사용돼야 되고 근데 용처가 지금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 낮추는 게 쉽지 않은데 현대차도 그래서 지금 도요다라든지 GM이랑 같이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지만 계속해서 가능성에 열려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그 고부가 같이 선박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선별수주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적 괜찮고 앞으로 실적은 또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영업이익 1조 클럽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감률 한번 살펴보시죠 HD 한국조선해양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조 2,458억 원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3,98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 분기 대비 5.6% 감소한 걸로 매출액이 감소한 걸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휴일이 좀 많아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 없고 전년 동기 대비 24.6% 매출액이 늘었다는 점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보면 작년 3분기에 690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3,984억 원까지 늘어났으니까 거의 5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5배 477%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사실 저는 잠시 후에 자회사 관련된 것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에 신조선과랑 중고선과 지수가 그래도 계속 올라요 그렇네요 계속 올라요 지금 해양진흥공사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인용을 좀 한 건데 신조선과 지수 계속 오르고 있죠 그 다음에 중고선과 지수 계속 오르고 있죠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 차이는 있거든요 예컨대 LNG 선과는 작년 9월에 비해서 지금 9월이 약간 좀 그냥 조금 보압권에서 약보압 정도 조금 내려온 측면이 있는데 컨테이너 선과 다시 올라가고 있죠 벌크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신조선과 지수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결국은 중고선까지 다 교체해야 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맞긴 맞는데 이게 지금 단기로 보더라도 당장 이달 신조선과랑 다음달 신조선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의 경우에는 2년 전에 수주를 받았던 물량의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분기에 나오게 되는 실적의 경우에는 1년 3개 분기 전에 수주받은 게 이제 다음 분기에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랑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 표랑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 매출은 우리가 2년 전이라고 봤을 때 이때쯤 이때쯤에 주문받았던 배의 매출이 지금 찍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이때쯤 주문받았던 거에 매출이 찍히는 거니까 내년은 가격이 더 높아지니까 매출이 더 높아지겠고 그리고 내년에 찍히게 되는 매출은 이때쯤 이때쯤에 주문받았던 것이 매출로 잡히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매출이 좀 올라가겠죠 지금 봤을 때는 거의 내년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매출이 좋다라고 지금 보이네요 그렇죠 신조선과가 신조선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거의 내년까지는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신조선과 지수를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 부문별로 보면 이거 영업이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당연히 어느 누가 뭐래도 지금 조선이 상당히 좋습니다 조선에서 좋다 보니까 조선에서의 영업이익이 406% 정도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해양 플랜트는 뭐 흑재 전환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이제 현대 중공업 엔진 부분 엔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30% 증가됐거든요 그리고 현대 마린 엔진이 연결 편입된 효과가 조금 작용한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실적 발표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회사들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현대 중공업은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해서 3조 6천억 원 영업이익 2천억 원 기록하면서 이제 한국조선 해양에 실적 개선을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 3호 중공업과 미포조선도 지금 매출액 1조 6천억 원 1조 7백억 원 영업이익은 각각 1,700억 원과 300억 원 이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자회사들도 다 같이 실적 개선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컨테이너 선을 누가 주문 받느냐 아니면 벌크 선을 누가 주문 받느냐 아니면 LNG 선을 누가 주문 받느냐에 따라서 자회사별 실적이 엇갈렸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자회사들 실적이 다 같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었냐면 우리가 원래 팬데믹을 지나면서 컨테이너 선 주문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팬데믹, 엔데믹 들어서면서 컨테이너 선 주문이 좀 거의 이제 정체될 거다 이미 너무 많이 주문을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컨선 주문이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고 해상 운송 자체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동일 개수의 컨테이너 선방만으로는 지금 충당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시 컨테이너 선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선 그래서 선가도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부동산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일 유행하는 노래 뭐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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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거 바로 이렇게 반응 나와야 되죠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때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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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렇게 한답니다 어쨌든 요즘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노래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서울 아파트 값은 요즘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주는 상승률이 좀 올랐다가 한 주는 상승률이 내렸다가 하는데 이번 주는 상승률이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다 오늘 한국부동산은행이 발표했던 10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시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을 하면서 3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벌써 32주네요 상승 폭은 0.08% 전주에 0.09% 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8% 이었고요 인천이 0.01% 경기가 0.05%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대부분 수도권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상단에 보시면 하늘색이 전주, 짙은 파란색이 이번 주의 상승률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 좀 줄었죠 경기는 좀 높아졌고 인천도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계속 줄고 있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0.06%로 전주 대비 하락폭도 늘어든 상황이고요 부산은 0.05%로 전주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서울을 봤을 때 서울이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다음 단표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월화까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9월 23일 보시면 상승률이 0.12%입니다 그렇다가 30일에 1.05%로 줄었죠 10월 7일도 1.05% 그대로 있다가 14일에 0.11%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0월 21일에 0.09%로 줄었고 이번 주에도 지금 0.08%로 줄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률이 좀 점점 이제 작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으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설명으로는 대출 규제와 가격급 등 피로감이 맞물리면서 매수자가 지금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구별로 봤을 때도 강남 같은 경우에도 0.23에서 0.18로 줄었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0.19에서 0.16%로 줄었고 마포 같은 경우에도 0.14에서 0.12% 용산구도 0.18에서 0.13%로 지금 흔히들 말하는 인기 지역이죠 그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성장률이 점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반포라든지 단포라든지 압구장이라든지 여기서 지금 신고가 이야기만 보고 있어서 저희가 좀 잘 헷갈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의 성장세는 조금씩 줄고 있고 실제 거래도 지금 약간 하락한 채로 실제 손바김이 일어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한 곳 잠깐 말씀드리면은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8사 기준으로 10억 5천만 원에 최근에 한번 거래가 찍혔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거래 찍혔을 때는 14억 5천만 원까지 이제 거래가 됐기 때문에 한 두 달 사이에 5천만 원까지도 지금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운 계약서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니 너무 격차가 커서 그래요 네 정량의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한 얼마 안 됐죠? 몇 주 만에 그렇습니다 네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1억 1,500만 원 가까이 지금 떨어진 상태로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아파트 값이 어떻게 보면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일부 지역도 안죠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매매도 매매가 아니라 그 거래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호가 그리고 이제 실제 거래 가격까지도 점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음 표 좀 띄워 주십시오 이번에도 0.08% 오르면서 계속해서 뭐 전세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전세가 상승률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감소세로 접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들 지금 기대하는 바는 이제 좀 있으면 바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옆 지역에 있는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파크리오 아시죠? 파크리오 파크리오가 어디죠? 송파구 그 잠시 이제 엘리트리 옆쪽 아 석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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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쪽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 전용 팔사 기준으로 한 11억 12억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9억 5천에서 10억 5천까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기준점이 되는 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 지역 같은 거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실제 입주장이 시작됐을 때 얼만큼 더 영향을 받을지도 굉장히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오늘 저기서 요즘 부동산이 좀 걱정이 되는데 로제 아파트 노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봐 걱정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하지 마라고 해서 제가 영상 봤는데 진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보니까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대학생들 이제 또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농담까지 준비해서 가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파트와 주택담보대출의 정부당국과 이제 통화당국의 눈초리가 진짜 매섭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다음 뉴스 바로 그냥 단신으로 좀 연결을 해드리면 시장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 조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가산금리를 금융권에서 높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0.23%포인트 정도 주담대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데 가계대출의 주담대 금리가 3.5%에서 3.74%로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가산금리 조정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김민수 하는 금융통계팀장이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건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들의 분석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을 계속해서 조이려고 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다금대출 조이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컨대 KB국민은행이 내부회의를 거쳐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그거잖아요 세입자 들어올 때 집주인 바꿔서 개투자하는 거 그거 맞겠다 하는 거 그거를 계속해서 못하도록 그쪽에는 우리가 대출 안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주요 4대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중은행은 계속해서 좀 제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신한행과 우리은행도 11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을 전에 감면한다고 했고 중도상환 부담을 낮춰서 대출 총량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감독당국 감독당국에서도 대출을 늘리지 않게 하기 위한 압박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11월에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뿐만 아니라 주택 가계대출을 많이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이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좀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만 강남 3구의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시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빠르게 제가 전달을 바로 단신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연의 이름이 바뀐 게 한경협이죠 한국경제인협회인데 여기에 이제 얼마 전에 현대차 SK그룹이 들어갔었고 최근에 이제 LG그룹이 회비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납부하기로 지금 이제 일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납부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만약에 삼성까지 넣게 되면은 이제는 예전에 정경연 때 다 나갔던 4대 그룹이 다시 한경협회 다 모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3프로 뉴스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자 그러면 목요일 밤 여러분 잘 보내시고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아홉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윗썸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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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